이어폰을 끼고 시청해주세요 굿모닝 지구인들 안녕 오늘은 뷰티 구독들을 위해 내가 직접 준비했어 화장품 출발 출발 파도소리 같아 파도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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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работать 파도소리 아 이 소리 너무 좋다 아 미안 한 번 세게 흔들어볼게 죄송해요 내 칼을 받아라 얍 얍 얍 얍 어떡해 얍 얍 우리의 больш인분 롤드 롤드 치즈 오이 아아 조용히 해 제가 고객님을 위해서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어때요? 아이 좋아 너무 좋아하신다 어떤 색상으로 해드릴까요? 핫핑크요? 노노노노 핫핑크보다 진한 보라가 더 좋아요 머리는 몇 년 길르셨어요? 30년이요 전 그래도 반드시 자르는 단발머리가 더 좋아요 지금 가위 있는데 잘라드릴까요?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? 등이 간지럽다고 긁어줄게 놀아라 가만있어 가만있어 오늘 콩콩이가 준비한 ASMR 어땠어? 반응 좋으면 다른 제품으로 다시 준비해 올게 그럼 군빠이